영화 스포는 귀를 닫아야 하지만 주식 스포는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일 짱 놓치면 안 될 핵심주를 알아보는 주식 스포일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식 시장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지키긴 하였지만 하루 종일 좀 지지부지나니 재미없었던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 랠리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좀처럼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기도 한데요. 내일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자 신 대표님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과 같이 동조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대외적인 상황이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채 심정물 같은 경우에는 4.4%로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한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약간 보였지만 그게 회의가 좀 연기가 되면서 각국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부각이 좀 되면서 다시 한번 유가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쟁 관련해서도 조금 소강 상태에 있고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뉘앙스가 좀 나오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대외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추수감사절도 있고 블랙프라이데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런 쉬어갈 때 미국 시장이 쉬어갈 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도 좀 안정화되고 있고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정고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 좀 소강 상태에 있는 단기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있지 않겠느냐. 심 대표님의 시장 전망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요. 내일 과연 우리가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두 분이 스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심사숙고에서 준비하신 내일장 핵심 섹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첫 번째 핵심 섹터는요. 윤지훈 대표의 저출산 관련한 이슈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난번에도 저출산 섹터를 주목하라고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같은 이유일까요? 혹시 다른 이유도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인구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그것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 문제다라는 것들은 저번에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이번에는 좀 색다른 정책들과 그 다음에 뉴스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정책주, 그 다음에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갖고 가다 보니까 이번에 오늘 좀 다시 한 번 더 준비해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주요 주제가 저출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총각분들이 얘기를 안 하고 유부남 분들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윤 대표님께서 출산 경험이 없으신데 출산 경험이 있으신 우리 심 대표님께 저출산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 여쭤볼게요. 저도 직접적인 출산 경험은 없지만 저출산 섹터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에 좀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그런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출산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지금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좀 새롭게 정책들이 나오게 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그 내용들이 좀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저출산 관련된 얘기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관심 갖게 되는 종목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기들, 용품들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일단 첫 번째로는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꼰비라는 종목이 최근에는 대장을 잡으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기존에 나와 있었던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에는 꼰비라는 종목이 관련들을 많이 봐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종목들도 같이 껴서 움직였어요. 두 번째 종목들을 소개를 하게 될 텐데 두 번째 종목부터는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출산 관련주가 조금 커지게 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출산 문제가 심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얘기가 나왔냐면 이민을 조금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 건 이민이라는 내용인데 이민이 확대가 되게 된다면 단기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출산 문제라고 한다면 길게 보는 정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흐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서도 길게 가는 것, 짧게 가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 정책으로도 길게 가는 것과 짧게 가는 것을 선택을 하는 그중에서 짧게 가는 것을 이민 정책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거 인재들을 채용하게 된다면 갑자기 우리나라 정부에서 청년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출산 문제가 일시방편으로는 조금 막아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크게 본다면 16만 명까지 역대 최고의 규모로 외국인 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우리 오픈롤이라고 하는 종목까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대표님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요. 오픈롤이 이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오픈롤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인력 채용하는 채용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인력들이 들어오게 됐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려면 똑같이 구인구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픈롤이나 아니면 구인구직 사이트가 성장할 수 있게 될 그런 계기가 돼서 오픈롤이라는 종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방송이 참 주식 공부도 하기 좋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나 정책들 관련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민 관련 주인 오픈롤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매매 전략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목요일에 검색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주목할 핵심 섹터 바로 만나보시죠. 바로 정치 테마입니다. 벌써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정치 테마주들도 참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고 굉장히 그중에서 특히 한동훈 본부 장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맥주부터 시작해서 정책 관련주까지 계속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수익을 좀 못 얻으셨다면 조금 아쉬워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바퀴 돌아왔고 다시 한 번 인맥주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고 이건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절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인맥주로 돌아왔다가 해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 정고점까지 올라가면 정고점에서 어느 정도는 물량 조절하시는 게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정치 테마주인 것 같아요. 사실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또 정치 테마주가 들썩이지만 또 어김없이 정치 테마주는 위험하다라는 기사들도 쏟아지곤 합니다. 윤지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치 테마주 요새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좀 혹할 수밖에 없는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매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대신에 짧게 매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흔히들 얘기하다시피 이번에 잘못 물리게 되면 4년, 5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대표님 모두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할 부분도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정치 테마주 중에서 심종석 대표님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심 대표님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우선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업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 빼고 단지 기술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극동유화고요.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술적인 흐름이 장대 양봉 이후에 조종 주고 장대 양봉 이후에 조종 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조종을 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고 지금같이 매매하실 때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이 생길 때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종을 주는 은봉이 생겼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지지선을 보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지금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정고점인 5,500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조절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매매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혈액과 조직 세포를 분석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그런 플랫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최근 1차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조종을 줬는데 조종을 주는 그 흐름 중에서 112선을 가장 강하게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다시 한번 조종을 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좀 조종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21선에서 지지를 보일 때 여러분께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때는 정고점 부근에서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이시고 거기다 수익을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언급 주신 국동유화하고 그리고 히든 종목 히든 종목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종목인지 저는 일단 눈치를 챘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추세가 있다가 요즘 늘리는 모습이거든요. 매매 전략 측면에서는 늘릴 때 추가적으로 더 늘릴 때 매수해야 되나요?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될까요? 지금 눌릴 때도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눌릴 때도 그냥 눌려서 물타기를 하시거나 단가 맞추기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지지하는 그런 선을 좀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선이 21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까지 한 번 눌리게 되면 거기에서 물량을 한 번 잡으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눌린다 하면 앞서 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111선이나 224선까지 한 번 물량을 좀 늘리시면서 거기서 224선에서 정확히 지켜주면서 반등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물량을 조금 더 늘리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선과 그리고 조금 더 눌리면 마틴게일 전략이라는 점 이거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아는 분은 또 아세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런데 심 대표님의 종목이 오픈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만 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힌트 좀 주세요. 힌트를 드리자면요. 해질 무렵 하늘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럼 하늘? 해질 무렵? 그러면 노후 아닌가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도 여기까지 하면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전략이겠죠. 그래서 심정석 대표님의 마지막 핵심주 눈치 채신 분은 전략까지 알고 싶다 하실 때는요.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신 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핵심 어팡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언제나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소문난 명사수들의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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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